말고 크리샤츠 보러 왔어요. 웃는 모습이 너무 예뻐서 보고만 있어도 미소가 지어져요. 특히 하트입이 너무너무 매력적이에요. 라고 하셨네요. 감사합니다. 입모양이 하트입이에요? 네, 살짝 하트입. 그러니까 웃는 게 저렇게 예쁜 것 같아요. 너무 예뻐요, 웃는 게. 감사합니다. 근데 크리샤츠도 화를 내요? 물론 내겠죠. 화낼 때도 예쁠 것 같아. 웃으면서 화를 내야죠. 웃으면서? 궁금한 게 있어요. 그러면 웃으면서 영어로 화를 내세요? 아니면 한국어로도 내세요? 근데 신기한 거는 이제 헷갈린 것 같아요, 머리가. 그래서 머리는 되게 한국말로 생각하고 있는데 말을 영어로 나오는 거예요. 그래서 되게 신기한 것 같아요. 그래도 중요한 단어는 우리나라 말로 해줘야 상대방이 알죠. 미친 거 아니야? 근데 그거는 영어로 하죠.